안녕하세요. 선우한국 선우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주제를 어떤 분께서 댓글로 남겨주셨더라구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할게요. 직장인입니다. 연봉 세전 7천이요. 세금 잘 모르고 구분상가 매월 부가세 포함 88만원 받습니다. 구입하고 나서 세금 알아보니 복잡하네요. 직장인은 상가구매보다 주택임대를 하라던데 그것이 세금면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그런가요? 직장인이 상가구매하면 앞에서 벌고 뒤로 세금 빠진다고 하는데 맞나요? 괜히 산듯해서요. 그냥 돈 모아서 원룸이나 살걸 후회중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거는 질문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뭐냐면 제가 처음에 이 일을 할 때 고민을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동시에 제가 항상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주제였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답변을 제가 다 드릴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답변의 개념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주택보다 과연 나은가. 사실 이거는 누구도 어느 하나를 그렇다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 상가의 위치나 수익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따져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고 누군가가 만약에 상가하면 앞에서 남고 뒤에서 다 까지니까 주택을 하라고 한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그거에 대해서 모르거나 아니면 주택 관련해서 본인에게 뭔가 얻어먹을 게 있는 그런 업자일 경우가 많을 겁니다. 아마 그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반인 같으면 모르고 그냥 얘기하겠죠. 야 너 그거보다 상가보다 그냥 집이 요새 집값이 많이 오른다는데 그게 낫지 않아? 뭐 월세나 받으면서 그냥 조용히 살면 되지 않아? 뭐 이런 얘기를 일반인들끼리는 흔히 할 수 있죠. 지인들끼리는. 근데 업자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항상 거기에는 목적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상가 과연 진짜 앞에서 남고 뒤로 다 까지느냐? 진짜 그럴까요? 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분명히 느끼는 부분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거잖아요. 매월 제가 수익이 지금보다 10만원 20만원 더 생기는 것만으로도 우아하면서 만족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아 이 푼돈 벌어서 뭐해? 하면서 굉장히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불만스러운 분들도 계실 거라고요. 근데 이거는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제가 제 영상 기존의 영상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이런 겁니다. 사례자께서 저한테 연봉이 7천, 세전 7천이라고 하셨는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월급을 매월 10만원 20만원 정도를 더 올리는 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내가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더 보내야 그만큼을 올릴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게 만약에 50만원, 100만원 이 단위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제가 거기에다가 시간이나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 게 얼마나 돼야 될까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각이 명확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상가를 사거나 그러면 상가가 아니면 집이 갑자기 매월 한 5천만원씩, 1년에 한 1억씩 이렇게 오르길 바라거나 어떤 그런 시세 차익이나 목돈을 만질 수 있는 그런 무언가가 되어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러면 100% 실망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 집이든 상가든 투자하지 마시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 연봉이 7천 정도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연봉 상승률이 대기업도 2.5%를 잘 넘지 않아요. 제가 주변에 확인을 해보니까 보통 조금 안된다 싶으면 1.5%대에서 2.5% 그 사이 정도까지만 인상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2%라고 할게요. 그러면 7천만원에 2%다 그러면 7,24, 1년에 140만원이거든요. 그럼 이걸 12달로 나눠보자고요. 그러면 12만원 정도, 11만원 정도 되겠죠. 월로 따지면. 결과적으로 월급을 내가 20만원 올리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런 비교가 될 거예요. 동시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연봉이 세전 7천이라고 한다 그러면 실제는 아마 5천, 6천 그 정도 사이가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상여금이든 뭐든 어떤 회사들은 연봉을 18개월로 나눠주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보통 12달 이상으로 나눠서 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연봉 인상률이 2%라고 했을 때 결국 상여금 빼고 기본급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5천만원 정도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5, 2, 10, 100만원인 거죠. 이걸 12달로 나누면 10만원도 채 안 되는 겁니다. 한 8만원 정도 되겠죠. 그쵸? 그러면 월급 10만원을 올리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체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내가 소액으로 한 5천만원 정도 그러니까 1억 미만의 돈을 가지고 내가 1년에 한 20만원 정도씩 월 한 20만원 정도씩의 소득이 생기게끔 내가 운용을 할 수 있다. 30만원 정도씩의 월 소득이 추가로 생길 수 있게끔 운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벌써 이미 직장을 다니면서 몇 년을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가지고 자본을 가지고 내 인생을 조금 더 앞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남고 뒤로까지는다. 물론 세금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저도 세금을 어떤 달에는 수백만원씩 내요. 이럴 때는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인 상가를 잘 구매를 했다. 잘 매입을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반드시 마이너스가 될 일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세금이라는 건 소득이 나오는 곳에서 그 일정 부분을 세율을 매겨서 떼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죽는다 죽는다 해도 내가 그 상가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위치에 좋은 가격으로 잘 매입을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손해가 날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준비해야 되고 꼼꼼히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누군가의 말만 믿고 이런 거 돈 된다고 하던데? 하고 내가 덥석 그런 걸 나 지금 현금으로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그냥 덥석 물었어요. 이런 경우는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겠죠. 이럴 땐 누구도 탓할 수 없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를 탓해야 되는 것이고요. 본인의 주변에 있는 업자나 본인이 그 거래를 하는 과정에 있었던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정말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인지 이런 거를 분별하지 못한 판단하지 못한 자기 자신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주택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주택의 경우 사실 상가나 주택이나 비슷할 수 있어요. 이제는 세금을 내잖아요. 주택도. 임대소득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1200만 원씩 얼마씩 이렇게 공제를 해주던 시절에는 이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월세라고 한다고 그러면 상가보다 조금 나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장단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상가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대부분의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집니다. 왜냐하면 인테리어도 본인이 스스로 하고 본인의 시설 이런 것들을 모두 자기가 들여서 거기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택의 경우에는 정말 힘든 일이 하나 있는데 가장 힘든 일이 그거예요. 세입자의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집이던 세입자의 어떤 생활에 약간의 문제만 있어도 집주인이 항상 거기에 따라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집주인이 다 해결을 봐야 돼요.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무슨 업체 같은 경우들도 있을 수 있죠. 오피스텔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그런 관리업체가 있는 건물들을 매입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긴 항상 비용이 따르게 됩니다. 내 손으로 안 하면 남을 시키게 되면 비용이 따르는 부분이 있어요. 결국은 뭐냐 하면 내가 따라다니면서 내 손으로 다 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소득을 올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임대업이 불로소득이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소입이 생기는 그런 일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 영상 시리즈를 만든 이유는 그거예요. 실제 이 일을 하려면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되고 내가 얼만큼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뭐 제가 정리한 항목이 800가지가 넘으니까 그 항목 정도를 적어도 내가 외우진 않더라도 내가 그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어야 언제든지 찾아서 내가 대응할 수 있고 그 일을 갖다가 내가 꼼꼼히 챙겨야 된다라는 거 실제 일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분명히 다르다. 그리고 나는 건물주라는 사람들이 투기꾼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실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떻게 사업을 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이런 식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만들었던 컨텐츠입니다. 이거는 외부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인식을 좀 바꿔주길 바라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한 건 그거예요.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고려하시고 이 사업이 진짜 이 사업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시길 바랐던 것이었고 그런 게 준비되고 각오가 돼 있으신 분들이 그 일을 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계획을 잘 만들어 나가고 실행할 수 있게끔 그런 도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상가가 나으냐 주택이 나으냐 정답이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좋은 건물을 잘 찾아서 좋은 가격에 매입하고 내 스스로가 주인이자 사업가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뛰어다니면 분명히 어느 것이든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자기 성향에 맞는 걸 선택하면 됩니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얘기는 아마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하게 될 이야기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있는 건물주 시리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뼈대를 이루고 있는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심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우한국 선우건이었습니다. 선우한국에서는 백성을 모집한다. 구독하자. 선우건입니다.